안녕하세요. 로자리오 기타 교수님입니다. 오늘 1단계 91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체 곡을 한번 듣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 91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 91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들어보셨죠? 그러면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부터 라시도레 자, 그 다음에는 도를 잡아주고 다음에 레파 자, 그 다음 마디 됐죠? 그 다음 줄에 솔샵이 나오니까 이게 잡아주시고 시는 개방향 그대로 잡으시면 되고 자, 그 다음에 시과 레가 나오는데 자, 2번 줄 개방향을 그대로 잡으면 시가 되는데 래를 잡기 위해서 2번 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시는 여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레, 여기가 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라 도죠 자,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됐죠?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. 자, 그 다음 마디 자, 여기가 레샵이 되죠? 원칙적으로 내가 여기인데 샵이 붙어서 밀렸습니다. 자,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시 래 됐죠?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또 레샵이 나오죠? 또 랩합니다. 그죠? 시 래 라도 자,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. 라도 마찬가지 잡고 솔샵 C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솔샵 잡아주고 실 래 그 다음에 마디 됐죠? 그 다음에 레파를 잡아주고 실 래 그 다음에 쭉 미끄러져 들어가서 라와 도와 레샵까지 다 잡아줍니다. 그죠? 레샵 라 도 레샵 라 도 이렇게 되죠? 자, 그 다음 마디 보면 미, 솔샵, 심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라스 깨아 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,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갑니다. 계속 반복이죠? 그 다음 줄 레, 도, 시 라 자,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솔샵 잡아주고 실 래 네, 이걸 좀 빠르게 해야 멋이 좀 나는데 자, 그러면 다섯 번 정도 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나의 발을 제발 박수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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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